고구마는 많은 문화권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 상징적인 식품입니다. 고구마가 꿈에 등장하는 것은 단순히 식욕과 관련된 욕구를 나타내는 것 이상으로 풍부한 상징성과 해석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고구마 꿈을 꾸는 이유를 문원 정보를 바탕으로 분석하고 실제 사례를 통해 그 의미를 심층적으로 탐구해 보겠습니다. 고구마는 풍부한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어 오래전부터 인류의 중요한 식량 자원이었습니다. 고구마는 특히 수확과 풍요의 상징으로 여겨지며 꿈에서 고구마가 등장하는 것은 재물운이 좋거나 풍족한 생활을 하게 될 징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고구마가 풍성하게 자라는 꿈은 경제적 안정과 번영을 상징하며 자신이나 가족이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질 것을 암시합니다. 고구마는 땅속에서 자라는 식물로 그 수확에는 일정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고구마는 성실한 노력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꿈에서 고구마를 수확하는 장면은 오랜 시간 동안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됨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꿈을 꾸는 사람이 자신의 노력에 대한 성과를 인정받고 보상을 받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꿈입니다. 고구마는 건강에 좋은 음식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꿈에서 고구마를 먹는 장면은 건강과 관련된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는 꿈을 꾸는 사람이 현재 건강한 상태에 있거나 앞으로 건강이 좋아질 것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구마는 소화에 도움을 주는 음식으로 꿈에서 이를 먹는 것은 내면의 불안이나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는 욕구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4. 영적 성장과 내면의 발전 고구마는 땅속에서 자라는 뿌리식물로 땅과의 깊은 연결을 상징합니다. 꿈에서 고구마를 캐거나 먹는 장면은 내면의 성찰과 영적 성장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꿈을 꾸는 사람이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고 더 깊은 차원에서 자신을 이해하려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꿈입니다. 동양에서 고구마는 흔히 건강과 장수, 풍요를 상징하는 음식으로 여겨집니다. 한국과 일본 등에서 고구마는 오래전부터 중요한 식량이었으며 꿈에서 고구마가 등장하는 것은 대개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됩니다. 예를 들어 고구마를 수확하는 꿈은 재물운이 좋아지고 사업이나 직장에서 성과를 얻게 될 것을 암시합니다. 고구마는 여러 문화권에서 전통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폴리네시아 신화에서는 고구마가 신들의 선물로 여겨졌으며 이를 재배하는 것은 신성한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고구마가 꿈에 등장하는 것은 신성한 축복을 의미할 수 있으며 영적 성장을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고구마 꿈은 종종 꿈을 꾸는 이의 현실적인 욕구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인 안정을 원하는 사람이 고구마가 풍성하게 자라는 꿈을 꾸는 것은 이러한 욕구가 반영된 것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물질적 욕구뿐만 아니라 안정된 삶에 대한 바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고구마 꿈은 내면의 안정감과 만족을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고구마를 먹거나 수확하는 꿈은 현재 자신의 삶에 대해 만족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자신의 현재 상태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삶에 대한 감사를 느끼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고구마는 땅 속에 깊이 묻혀 자라는 특성 때문에 잠재된 문제나 감정의 해결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꿈에서 고구마를 캐는 장면은 자신이 억눌러왔던 감정이나 문제를 드러내고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내면의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무의식적인 욕구를 반영합니다. 살해 1. 고구마를 수확하는 꿈 한 여성은 꿈에서 넓은 밭에서 고구마를 수확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녀는 최근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으며 이 꿈은 그녀의 사업이 성공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고구마를 수확하는 장면은 그녀가 지금까지 해온 노력이 결실을 맺고 앞으로 더 큰 성공을 거둘 것을 예고했습니다. 살해 2. 고구마를 먹는 꿈 한 남성은 꿈에서 고구마를 먹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는 최근 건강이 좋지 않아 걱정하고 있었는데 이 꿈은 그의 건강 상태가 곧 좋아질 것을 암시했습니다. 고구마를 먹는 장면은 건강 회복과 관련된 긍정적인 징조로 해석되었으며 실제로 그는 꿈을 꾼 이후 건강이 점차 회복되었습니다. 살해 3. 고구마를 심는 꿈 어떤 사람은 꿈에서 고구마를 심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현재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이 꿈은 그가 지금 시작하는 일이 나중에 큰 성과를 거둘 것임을 나타냈습니다. 고구마를 심는 꿈은 미래의 성공을 위한 준비 과정을 상징하며 이는 그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를 밟고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살해 4. 고구마를 보는 꿈 한 사람은 꿈에서 썩은 고구마를 보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사람은 최근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이 꿈은 그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음을 상징했습니다. 썩은 고구마는 그의 삶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나타내며 이를 제거하거나 해결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고구마 꿈은 매우 복합적인 상징을 지니며 꿈을 꾸는 사람의 현재 상황, 감정 상태, 그리고 삶의 배경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고구마는 풍요, 성실, 건강, 영적 성장을 상징할 수 있으며 이는 꿈에서 고구마가 어떤 방식으로 등장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문원적 배경과 실제 사례를 통해 고구마 꿈의 의미를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우리는 이 꿈이 사람들의 내면적 욕구와 심리적 상태를 반영하는 중요한 상징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고구마 꿈은 꿈을 꾸는 사람에게 중요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삶에서 더욱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꿈에서 고구마가 나타날 때 그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내면적 갈등을 해결하며 삶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자나 고구마 등을 보는 꿈 태몽으로 임시를 하여 영리하고 재능 있는 아들을 낳게 된다 밭에서 고구마를 캐는 꿈 태몽이거나 채물, 물품, 식품, 먹거리 등에서 좋은 일이 생기게 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꿈 고구마를 캐는 꿈 태몽이거나 채물, 물품, 식품, 먹거리 등에서 좋은 일이 생기게 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꿈 고구마 줄기 꿈 합격 승진, 진급 취업 당선, 결혼 등과 연관된 호전적 성취를 이루게 될 의미이다. 밭에서 고구마나 물을 캐는 꿈 행제를 하거나 하는 일에 큰 성공을 거두게 됨 고구마 밭을 가는 꿈 훌륭한 작품이나 공예에 뛰어난 인물을 잉태한다 고구마를 쌓아놓고 먹는 꿈 건강한 아이를 얻어 장차 그 아이가 훌륭한 인물이 될 진처 밭에서 고구마나 물을 캐내는 꿈 꿈 속에서 밭에서 고구마나 물을 캐냈다면 이 꿈은 뜻밖의 행운이나 행제가 생겨 재물과 소득이 얻게 될 것을 암시하는 길몽이다. 여성이 이러한 꿈을 꿨다면 임신의 징조일 가능성이 크다. 고구마를 선물하는 꿈 대인관계가 좋아지고 동반자나 동업자를 만나게 될 수 있다. 고구마를 선물로 받는 꿈 비범한 자식을 임신하거나 재물과 이권이 생기고 집안에 경사스러운 일이 생긴다. 고구마 맛탕이나 고구마 튀김을 하는 꿈 새롭게 혁신과 변화를 한다는 암시이다. 예컨대 어떤 회사가 자사의 기술혁신 전략으로 새로운 신상품을 개발하게 된다는 내용이다. 고구마를 먹는 꿈 건강하고 집안의 기둥이 돼 아들을 낳을 태몸 군고구마나 찐 고구마를 맛있게 먹는 꿈 위장병이나 복통으로 쩔쩔맨다. 외행성 질환, 구토, 빈혈 등이 생긴다. 감자나 고구마 등을 보는 꿈 임신을 하거나 영리하고 재능 있는 아들을 낳을 징조이며 감자나 고구마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꿈은 돈 문제로 고민이 생길 것을 암시하는 꿈으로 금전적인 문제에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쥐가 감자나 고구마를 물어다 바로 밑에 소복하게 쌓는 꿈 장사의 이득을 보고 가정에 먹을 것이 생긴다. 재물, 물품, 식품, 먹거리 등이 지천이다. 고구마를 사는 꿈 재물이 들어온다는 의미의 꿈 평소 가지고 싶어하던 물건을 갖게 될 수도 있다. 고구마를 훔치는 꿈 재물이나 명예가 높아지고 승진, 합격, 계약 등 소망 성취를 이루게 될 길몽이다. 고구마밭에 꽃이 활짝 피어있는 꿈 소비자의 기호에 잘 맞는 상품을 개발하여 시중 백화점이나 시장에 내놓았더니 인기가 높아 삽시간에 물건이 바닥난다. 경제학 연구 발전에 다대한 학문적 자료를 발표하게 된다. 쌓아둔 고구마를 먹는 꿈 쌓아둔 고구마를 먹는 꿈을 꾸게 되면 건강하고 장차 훌륭한 인물이 될 아이를 얻을 태몸이다. 남녀가 고구마밭에 같이 있는 꿈 애인이나 배우자가 생기거나 평소의 소망 내지 계획에 따른 성취가 얻어질 의미이다. 감자나 고구마 등 둥근 채소를 본 꿈 영리하고 명석한 아들을 얻게 됨. 고구마를 버리는 꿈 예기치 않은 곤란이나 장애가 생겨 재물의 손실이 빚어지게 될 수 있다. 때깔이 좋은 고구마를 그릇에 가득 담아 놓는 꿈 집안의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재물과 돈이 들어온다. 고구마를 안고 있는 꿈 태몽으로 소유자는 장차 예능이나 학구적인 방면에서 큰 인물이 된다. 고구마 마트 걸어 다니는 꿈 고구마 마트 걸어 다니는 꿈은 작품이나 공예에 뛰어난 재능을 지닌 인물이 나온다. 고구마 캐는 꿈 고구마 캐는 꿈 해몽과 관련하여 몇 가지를 소개하려 합니다. 1. 고구마를 보게 되면 태몽으로 해석이 됩니다. 영리하고 재능이 있는 아이가 될 것입니다. 2. 고구마 캐는 꿈은 진행 중인 이래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많이 캘수록 재물이 많아집니다. 3. 고구마 심는 꿈은 재물을 잃는 꿈입니다. 4. 고구마 사는 꿈 역시 태몽입니다. 감자나 고구마에 관한 꿈 고구마나 감자를 많이 캐내는 꿈은 상당한 재물을 갖게 될 수 있는 꿈이며 재물이 아니라면 가지고 싶은 것을 갖게 될 것이다. 만약 고구마나 감자의 입에 물었던 꿈이라면 현실에서 답답한 일을 겪게 될 것을 암시한 꿈이다. 고구마를 품 안에 안고 있는 꿈 고구마를 품 안에 안고 있는 꿈을 꾸게 되면 장차 예능이나 체육 방면에서 주각을 나타낼 자녀를 얻을 태몽이다. 고구마가 쌓여있는 꿈 군중이나 대가족의 집안을 다스리게 된다. 흙이 묻은 고구마를 물에 깨끗이 씻는 꿈 순차적으로 근심 걱정과 어려움이 해소되고 재물과 이권이 늘어나는 기쁨이 따르게 될 의미이다. 감자 고구마 더미 위에 앉아있는 꿈 신이 주신 선물로 금시 발복하여 큰 부자가 된다. 행제, 재물, 돈, 물품, 선물, 식복, 승진, 당선, 명예 등의 길조이다. 썩은 고구마 신혼에서 파릇한 새싹이 돋아나는 꿈 실제로 썩은 고목에서 꽃을 피듯 한때 불호했던 사람이 일출장하여 입신 출세한다. 연구, 홍보, 창작, 시험 등의 기룬이다.